중년의 나이에 의미있는 일을 찾던 중 우연치 않게 접한 조리직 공무원의 정보를 계기로 시험을 준비해서 위생관계법규 100점, 사회 95점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주연님의 합격스토리입니다. 저는 충북조리직에 합격한 주부입니다. 의기소침하게 지내던 중 평생학습관에서 한식조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나 자신과 이웃들을 위한 의미있는 일을 찾던 중 YWCA에서 급식조리 강좌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조리직 공무원의 정보를 접하고 조리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충북은 사회와 위생관계법규 두 과목이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하려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했네요. 도서관 문 열기 전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인강으로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점심은 주먹밥 도시락으로 옥상에서 하늘 보며 한 입, 새들 보며 한 입 그렇게 저녁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올해 시험은 다소 쉬운 편이었습니다. 위생은 100점, 사회는 95점, 자격증 가산점 1점 받았습니다. 충북 필기 합격자 평균 점수가 96점인데 주부치고는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위생관계법규는 교수님 말대로 트리노트가 중요하더라고요. 목차부터 눈에 익혀서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적으로 암기했어요. 맨 앞장은 광범위한 내용이라 뒷부분에 짧은 단원부터 암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니 앞장의 많은 분량도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법규 간 비교 암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30년이 넘다 보니 다소 생소하더라고요. 기본 강좌를 열심히 3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강좌를 들었는데 중간중간 교수님의 격려와 유머 덕분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는 음악으로 힐링했어요. 이어폰으로 듣던 음악과 함께 30여 전으로 돌아가 시간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주부가 17살 소녀로 돌아가 두 달간 소녀로 살았답니다. 사춘기 소녀가 되어서 설레기도 했고 그 시절에 나와 화해하기도 한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전환점에서 합격이라는 단어가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합격도 물론 기쁘지만 자존감 회복이 더 기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경시피티 설레기 설레기 스트레스로 레드벨 Users